같은 배에서 나왔잖아 아니! 같은 배에서 나왔잖아 좀 친한 척 좀 해 엄마 냄새 안 나나? 이제 이분도 잡아간대 우리 뭔데? 지금 말고 조심히 언니야 머리 묶자 여기서 자고 있나? 귀엽게 딸이 이렇게 귀여워 눈 보자 눈 보자 눈을 왜 그렇게 뜨는 거지 눈물 귀여워 소중해 토리 오빠 오면 한개 줘야겠다 토리 오빠 오면 한개 줘야겠다 소중해 소중해 아리따.. 엄마야 이것은 난리라구 난리라구 난리라 돌이였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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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토리 야 니 오빠를 팍 치게 뭐 어떡해 나이 김톨 나이 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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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휴대폰 들고 만나기 좀 garage 쁠 wr 너 그렇게 까지 피한다고? 엄마 냄새 안 나놔 Cuz 눈이 울고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나는 옛날에 여기 입었지 아니 에이 당당하네 당당해 당당해 당당하면 됐지 눈이 똑같아 같은 피아이 김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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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이야 무슨 저금처럼 스프링이야 김토리 김토리 이모습 진짜 치밀하게 하니까 얘 지금 약간 되게 숨겨져있다는 그게 나간다 얘 요즘에 진짜 밥꼬리같은 높지마 상축 안돼 귀여워 김토리 김토리 덕선아 아빠 갔어 덕선이 원래 안가나 신경 안생기잖아 수십미도 신경 안쓰는데 카르만 그래 완전 신경은 쓰네 그래도 나갈땐 좀 볼 줄 알았던데 아니 언니 나갈땐 그래도 볼 줄 안나 어 나도 아갈땐 봐 쟤는 나만 좋아하는거 같아 아갈땐 카르모도 사나간 동운소 아뇨 두부 아이고 아따 신나 진짜 어떡하죠? 나 이거 카레인 줄 알고 왔어 카레 수주 조금만 먹어 기다려줘 동생 먹게 토요 잘한다 머리 벌려기야 집 내놔 휴롬이가 계롬이다 계롬 계롬이다 계롬 재수 뭐 재수야 끝 너네 두 조각이나 먹었어 응 이거 받아왔다 가즈 도리가 벽선이는 입에 있는 거 원래 뺏을 수 있잖아 응 근데 도리 벌떡 안 닿았어 도리 오빠 같이 놀아 그래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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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져와 조금만 간다 간다 슉 빨리 빨리 바쁘라 자 뭐하는데? 저는 그냥 길어 손님 저는 그냥 오겠어 와이터 좁아 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